진준 성구현의 징자 중국어 1과 이 다오 동티엔 워다 피프 쥬웨이 쥰리에 자 진준쌤 1과입니다 네 오 오늘 패턴이 상당히 중요해요 E, A, T, O, B 그죠? 그렇죠 중국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아 이 숫자 1은 A가 몇 성이냐에 따라서 숫자 2성이 될 수도 있고 4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?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나 옛날에 유학생 때 이거였잖아요 난 집에 가자마자 영화봐 워이 호이자죠 칸디행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확장연습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 이 그리고 뒤에 치오라는 단어가 숫자 1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행동 두 개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이 텀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바로 이런 바로의 느낌이죠? 그렇죠 그러면은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할 때 그 바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같은 경우에는 타 이다오 종국어 지고 칼시 시 시한이 러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야 좋네요 그 13페이지 보시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트는 현상을 야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어렵다 쯔리에 이거 맞아요?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쯔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촌리라는 말도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깐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봄바람이거나 또는 이렇게 겨울바람이 건조한 바람을 맞아서 피부가 갈라지거나 이렇게 트잖아요 그렇죠? 그럴 때는 보통 이 쯔리라는 표현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촌리, 깐리 어떤 표현을 써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는 점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피부가 텄으면 그냥 러만 쓰면 되는 거예요? 찔리에라 이렇게? 그렇죠 오 쉽다 역시 진준쌤 우리 2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